너무 자른 랩에 쥐핥도의, 쥐핥도의 바 Mona 제가 지금 입고 둔 höo 라라라라 puisque 말 아 cleans pain 이게 뭐야 일단 인사부터 드리자고 밴딧! 비 앰비셔스! 안녕하세요 밴딧입니다 아 이거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맞아 맞아 별 말 하는 줄 알았잖아요 일단 오늘 이거 보시니까 딱 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느낌이 그냥 여기를 딱 딱 왔어요 딱 왔어요? 네 뭔가 대결을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 나눠져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이게 상품 같아 뭔가 우리가 지금 뭔가 게임을 해야 돼 맞아 쟁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트랜스정레이션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정석이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틀린 척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뻔뻔하게 미래 로비에 뜨도록 해요 애가 비아돋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네 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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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자신만 있습니다 자 그럼 팀을 한번 나가볼게요 스페인 팀 스페인 팀 이연 님 송이 님 베트남 스즈 님 브라질 정훈이 심영 님 오케이 빨리 스페인 이거 해 세레면에 해 다 먹고 싶은 스낵이 있어요? 나 스낵이 있어요? 저는 이거요 저 이거요 저도 이건 우리 거에요 이거 니 걸 찾아요 왜 앞에 있는 게 제 건가요? 네 근데 나는 저 감자칩이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걸? 안돼요 이거 제 거 가져가서 마세요 나는 이거요 그냥 단 것 같아요. 치즈. 다 먹고 싶어요. 누가 못 먹을 것 같나요? 정우야. 나? 너무 같은 팀이야. 너무 같은 팀이야. 빨리 승은이, 빨리 승은이 못 먹겠다. 저는 혼자지만 혼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승은이가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도요. 저 왜요? 승은이는 못 하잖아요, 언어. 그쵸?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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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망가. 반대로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 저쪽 팀 조금 유리해. 그치? 그런 것 같아요. 발음이 좋아요, 되게. 똑똑하신 분 두 분이서 더 심했어요. 약간 이쪽 팀은 정우 언니가 다 할 것 같아요. 네. 네. 둘이 팀을 시켰어야 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영영 먹지 못할 거예요. 리허설을 하고 완벽하게 할 것인가? 재미와 웃음을 위해. 웃음으로 가야 되는데 밥을. 저희는 웃음으로 가야 되는데 밥을. 저희는 웃음으로 가야 되는데 밥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저희는 웃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음! 네, 됐어요. 가자, 웃음. 해피. 첫 번째 피력의 정글. 출시 박수는 없는 모두 터로 골모아 больше. asis팩 시간 지剛 SEmak I'm Captain V skin in the jungle. 멈출 수 없이 벌써 멀리 본 적은 한 거예요. 누굴 프랭 씨 도포 미냐 보스 미냐 보스. 다store Eins 만 리 약 5100 Usually takeaways. Q. 그럼, 복합, 올림픽이 점점점점점? Q. 지금 카드에 обычно 개선하는 노래는? Q. 다음은 랩으로 열어보고 손바일 남된 노래는? Q. 그들은 랩에 forwarded from L.T. Q. 하는 랩에서 yup, 여름나, 여깄어, 랩에서나. T. 다시 한번는 랩에서부터 시작! Q. 온라인 나을 한쪽으로 정답! 마지막 말 요즘 잘한 거 같애 잘한 거 같애 감사합니다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잘한 거 같아요? 저희는 잘한 거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같습니다 왜 목소리 기어들어가죠? 왜? 우리 기대해보자 우린 거 같아 제발 나 지금 살짝 기대될 거 같아 최초 좋아하지 않아요? 최초? 최초 조금 좋아해요 네 최초 좋아하죠 우리처럼 웃음을 선택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거 같아 지금까지 못 드신 분들은 없어요 우리 살짝 최초 좋아해 살짝 최초 좋아합니다 저희가 또 진짜로 최초 좋아해 최초 조금 좋아해 야 손 잡아 빨리 다 손 잡아 왜 손 잡아? 왜 손을 잡아? 떨려서 이렇게 한 큐에 이렇게 잘한 팀은 또 못 봤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럼 우리 연습 게임으로 가고 100점으로 만들자 어? 좋다 그럴 거야? 그러면은 바로 도전해 볼까요? 바로 도전할까요? 네, 저희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완점, 완점 도전 모두 화이팅! 자 무섭게! 알 수 없어 벌써 멀리 번져가는 과연 누가 프랭시도 풀 미냐보스 미냐보스 알고 있어 전부 높이 올라가서 라이 땡티맨 또 킬러로서 왈라야라야라 인어정교 야맘에 아나나나 복과 히테희들고이 내게는 이미 끝난 게 생존해 It's me yeah 신신 우리 칼랑아 다시 인도전교 룸메 미로 엔터다스 빠르다스 또 도사밴 이미 너무 잘은 레벨준드인 바보 안 보다시피 점이 우스천 자차차가 히 swab my boy do it Alright 어쩔 수 없어 먼저 여길 사로잡는 play 미래 로비엔 또 돌올게요 난 비아듬어야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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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정세호야 멀리 퍼지는 마웨이 생김에 포클러로서 왈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인어 정글 샤미 매운 놈의 애 느끼니깨 싹 눈은 앵글 어차피 없었다고 떠요 그래 그래 이곳에 올해 큰 인어 정글 오직 너 하나면 OK 조왕님! 롸기 롸기! 난 프레시스 때 마이수다 베이베! 한 번 더 말해줄게 모두 부여줄게 아라고라 부산 사과 so I like it like it like it 나 홍구가 도의란 능황 거짐자 오 나 나 나 도의란 능황 구워진 점 ready for that 워! 야 맘에 맨날 맨날 꼬꼬아 히트 흥백동이 오주고자 아까보 인정해 it's me yeah 그래 그래 이곳에 올해 세idel 금ología 완벽하다 잘했어요 우리 너무 화합이 좋았다 rene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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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최초예요 오! 오! 진짜요? 하나같은 느낌! 역시 우리 밴디트! 밴디트 팀! 밴디트! 비결이 뭐예요? 여유! 여유? 근데 생각보다 저희 노래의 다른 나나 언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나 헝글라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진짜! 저는 느꼈어요. 여러 팬분들께 저희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버전으로 많이 만들어도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완전 공감해요. 완전 공감합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포테이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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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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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거 뭔데? 스무디 볼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야? 차가워. 이게 쌀국수가 라면으로. 저희가 밥 먹은 지 한 시간 됐거든요. 근데 또 먹을 수 있어요. 음! 너무 맛있지. 시간이랑 상관이 없어. 너무 맛있지. 원래 밥 먹고는 후식 먹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다 밥으로 먹더라고. 근데 이거 후식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 뭐요? 스무디 볼. 일단 이거 밥으로 먹어? 응. 이게 그 거야? 이거 유명한 사이벅스?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고기와 함께. 맛있어? 응. 이거 진짜 현지에서 먹는 그 간식들이에요? 다들 많이 먹고. 한국인들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쌀국수 나오네요. 왜요? 이거 못 먹게 입을 물렸을 때. 맛있지? 응. 이거 들고 드시면 안 돼? 그래서 다른 거 먹고 싶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언제. 이거 언니가 들고 드세요. 여기 거? 스티레스 심연이가. 아니 저기 있길래. 왜 훔쳐갔어? 아니야. 잠깐 빌려온 거야. 조금만. 언니 혹시 후식으로 해야 될까요? 눈썹이 몇 팔자예요? 저 먹고 싶은데. 진짜 깜짝이야. 제가 들어주고 있네요? 언니의 상큼해. 네? 내가 또 뭐야. 언니 이거 봐요. 저 먹지 못하게 해요. 리더 언니 혼내주세요. 나도 바빠. 응. 이거 뭐예요?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런 거 같애. 그러기엔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되게 황팩이야. 그래놀라. 나 근데 살짝 무서워. 왜요? 이에 낄까봐. 아 끼면은 환하게 이렇게 웃어주면 돼요? 앞에 보고. 뭐예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뭐예요? 나 막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이다. 나도 야. 역시. 난. 범베. 진짜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 다른 맛이에요 이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진짜 잘 먹어. 소리가 나서 봤더니. 여기서 두 가지를 잘 먹어요. 얘야. 자주 먹는 건 언니인데 끝까지 먹는 건 우리 둘이야. 정말 약간 잔반 처리하는 유행이야. 끝까지 먹는 거야. 야 너 후식까지 쏜쏠 챙긴다. 입안에 헹굼을 위해서. 헹굼. 이거 뭐예요? 고구마 부치빈 같은데. 자색 고구마? 어때? 음 커피랑 딱 한 잔 마시면 딱 끓일 것 같아. 진짜? 음. 네 맛있어요. 오늘 또 엄청 뜻깊잖아요 우리 최초. 아 그쵸 그쵸. 만점. 우리 각 나라분들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좋아요. 자 한번 이쪽부터. 이쪽부터.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always love you all Brazil banditpul. I love you Brazil. I love you Brazil. 오케이. 네 베트남. 응. 네 베트남. 네 베트남. 네 베트남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베트남 언어로 노래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벤디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스페인. 헬로 스페인. 헬로. 구스타뚜. 구스타뚜. 앞으로 저희 또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벤디트 정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